대안항공 스타 리그 2010 결승전 제4경기 경기 시작됐습니다. 배앱은 그레이트 베리어리프. 먼저 이용호 선수의 진행이고요. 득도한 이용호 속이 정말 어렵습니다. 하지만 속습니다. 잘 속이면 돼요. 1군 지금 센터로 나가고 있는 센터로. 지금 7번째 1군 나갔고요. 8번째 1군 찍혀있는 상황이고. 그런데 중앙으로 갑니다. 오버넌트는 센터로 가고 있어요. 지금 이런 플레이어만 하고 있죠. 이 정도 시비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. 김정우 선수는 발견만 하면 이거 막아주셨어요. 이거 오버넌트가 보고 빠질 수 있어요. 오버넌트가 보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오버넌트가 가장 멀리 법니다. 내처럼 멀리 법니다. 내처럼 멀리 법니다. 들킨 줄 알았어요. 이건 최선화입니다. 차선도 아니고 자차선까지 됩니다. 더 쏟아붙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김정우가 분위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. 그건 맞습니다. 그럼요. 아무리 이용호 선수가 센터베럭 들킨다 해도 어느 정도는... 미리 빼놨기 때문에 이 피해는 거의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! 들어갔어! 들어갔어! 완전히 들어갔잖아! 많이 진짜 줄여주기! 이거에 이용호 선수가 큰일 났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용호 선수는 바로 멀티를 가진 게 좋습니다. 후반 역전이 가능한 스타포트인가요? 몽걸 하겠죠? 이용호가 주저앉지는 않습니다. 몽걸 하고 해외하고 그걸 성공으로 만들어줬 수가 이용호니까요.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벌처 드랍 10인데 이거 스타포트가! 스타포트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못 봤는데요. 근데 돌면 시가방을 돌면 스타포트 못 지겠어요.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저걸 위로 올라가서 시가방을 살면 됩니다. 아! SCB가 아직 가리고 있는데 스타포트를 못 봤는데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, 김정우! 오버러드가 위로 올라가고 히드라가 멀리 빠지질 않습니다. 그래도 미네랄지이라든가 분명히 취약한 점이 있어요. 그레이트 메리오 리프 땅 복잡합니다, 이 맵! 아, 이거 이영호 선수 쉽지 않은,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 근데 본진으로 가면 대비가 되죠. 본진은 내비네요. 아, 본진 봤습니다. 태워서 가는 게 낫습니다. 태워서 가는 게 나아요. 태워서 가는... 그리고 최대한 윗구 잡아야죠. 어쨌거나 최대한 윗구 잡아야죠. 킬 맞고 관상 맞을 건가요? 이영호만 똑바로 보면 됩니다. 진짜 이영호 이거 마지막 승부수거든요. 완전 본진 비우면서 와, 이런 승부수는... 이미 눈치를 채고 김정은 선수 빼고 있어요. 다 보이는 모양입니다. 매일 눈은 담아 놓은 모양이에요. 네. 김정은 거짓말씀 드릴 것처럼 이영호의 윗구만 알면 됩니다. 이거마저 이거 이 두개 드랍시면 지금 그냥 다 떨어질 깔수 높아요. 이거는 괜히 들어갔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. 이영호 먼저 도착하면 모르지. 받아줍니다. 아 야, 이거 망했대요. 아, 그렇지. 바람되고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다. 아, 네. 방했습니다 이거. 네. 어려워요. 아, 이거... 야, 이거... 야, 이거... 야, 2대1은 몰립니다. 이거 거의. 못 막습니다. 예. 러코 러코 벌어오만 되면 이길 바랍니다. 야, 또 정글링에 따랐고 으, 야, 승리입니다 임정원. 어우, 야, 승리입니다 임정원. 아, 저거... 아, 승리입니다. 다 스트리바랍니다. 야, 승리입니다 이동으로. 야, 승리입니다 임정원. 여긴 벗겨.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. 들어가도 돼. 네, 들어가도 돌립니다. 들어가도 돌립니다. 들어가 기만 하면 됩니다. 들어가지 마라. 제가 뭐 하겠습니까. 아, 같이 셀프죠. 다 motiv하죠 김정원. 이 경위에서 그것도 본동 테라 gerne 아닌 이영호의 테라를 2 대 2발을 따라섭니다. 내 강덕 김정호 공군영양자 대신! 내 앞에서 봉툴! 내가 강덕했다니까요 뭐야 내가 강덕했는데 왜 중앙의 베룩을 냈지요 아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갔다 한다고? 한 번 지옥을 말아 한 번 났잖아 네! 아직까지는 지옥에 갔었을 때의 내가 아니었어 그럼요 한 번 더 지고 그게 이제 그 관계군이 지옥을까요? 뭐하는 지옥을까 저 그 안으로는 라고 말아주십시오